요한 1서, 요한 1서 1장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오. 우리가 들은 것이오,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오. 우리가 지켜본 것이오,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의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오,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오,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요한 1서 2장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화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지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여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 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찬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써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거짓은 모두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내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오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오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므로 자녀된 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화안이 드러납니다. 곧 의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처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처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낳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낳은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낳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낳은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낳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낳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낳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낳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시니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세신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과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는 짓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이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낳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하십시오.